세계 최고의 살인병기라며 김정은 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폭풍군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155mm 포탄을 지원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반응과는 차원이 달라진 대응에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지뢰제거, 전차나 트럭, 그리고 방호복 같은 비살상, 무기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말 광산의 주무기들을 볼 수 있는 북한의 파병에 보복하는 한국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비밀리에 입수된 영상을 보고 다들 이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살인병기라더니 총 하나 제대로 되겠냐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탈영하는 북한군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느 미국 기자가 긴급하게 탈영병에 대한 보도를 전해왔는데 탈영병의 정체를 듣고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자들이 사용하는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화제의 내용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 중인 레이첼 블레어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저 루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 모두 타국의 공식적인 군대 파병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을 한다는 말은 제3차 대전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용병들이 참전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조차 루머일 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군 파병 소식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급 속고와 더불어 세계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사심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북한이 파병한 규모도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병력 지원으로 볼 수 없었죠. 이는 정말 3차 대전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북한군의 파병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국정보기관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함정을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았고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신분증까지 모두 발급받았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그 전력이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탈북한 일부 사람들의 말로 전해지는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 북한군은 마치 하나하나가 모두 살인병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준 것 같았죠. 맨손으로 벽돌을 깨부수기도 하고 무거운 대물 저격총을 혼자서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의 부대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수많은 인원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서 북한 파병 규모가 만명에 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인원. 들이 하나같이 살인병기의 수준이라면 전쟁의 피해 규모는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전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굉장히 살벌했어요. 보통 탈북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뛰어올 때면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해요. 게다가 수영속도도 빨라 훨씬 앞서가는 배를 다 따라잡는 수준이라고 했죠. 일반 북한의 군인들도 이 정도 수준인데 정예부대라면 정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소식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겠다는 염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세력이 더 거 세저 혹시나 중국과 북한을 등에 업고 더 큰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냐는 공포의 목소리를 내기도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군의 참전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만했거든요. 특히 미국과 서방국가 그리고 나토에서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그들의 속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읍소하며 국제사회에 큰 경고를 내비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군사전략소통센터에서 북한군의 실체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고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키가 170cm도 최대지 않아 보이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앳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소년병을 보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체격이었어요. 선전 영상에서 본 북한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몸매에 무표정한 얼굴로 군용 장비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장비를 옮기는 모습을 보니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상에서는 북한군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어로 거기 넘어가지 말 거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영상이 극비리에 입수된 것이며 북한군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증거라며 러시아 연애주의 세르게 에프스키 훈련장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탈인병기라더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비쩍 마른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죠. 북한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나 탈북민들이 묘사했던 북한군인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며 모두들 발빡고 잘하는 식의 비웃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국에서 함께 파견 온 동료 기자 멜리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멜리사는 벌써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실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허수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최전방의 우크라이나 군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들이 러시아군 11공수 돌격 여단인 브리아티아 특수대대로 편재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브리아티아는 한민족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계 러시아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북한군을 그곳에 배치한 것 같다고 했어요. 멜리사는 그들의 앙상한 몸과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군인들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독재자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오늘 일을 기사로 쓸 예정 멜리사는 제게도 소수화 사진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기사 공개 후 2시간 후에 저도 쓰면 말을 하고는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멜리사에게 전해받은 사진은 정말 처참했어요. 군인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르고 왜소했죠. 도대체 이들이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끌려온 걸까 아니면 정말 자진해서 온 것일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멜리사의 기사가 올라오고 2시간 후에 기사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밤은 하루종일 사무실에 남아 기사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기사를 다듬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기자로서의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정도였죠.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혹시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제보가 있어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의아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제보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 러시아에서 타령한 북한군을 숨겨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신문사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러시아 기자에게 알릴 수도 없어서 이국 신문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특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죠. 타령한 북한군을 숨겨주는 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북한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람을 넘기고 돈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보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이 일을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나서 저는 서둘러 짐을 싸고 기자들에게 제공된 이동루트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어요.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상상해보았어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제보자의 말을 곱씹어보았어요.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북한군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후 저는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전쟁의 흔적 이 일부 보이긴 했지만 피해가 거의 없는 다소 안전한 분위기가 감돌났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전화로 통화했던 그 제보자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올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저를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서 이 상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년 그는 분명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보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밤 그녀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갑자기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가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봤다고 해요. 올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올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 울고 있는 소년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고 했어요. 그 소년에게 여기가 자신의 집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때서야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은 앳된 동양인 얼굴이었대요. 어두워서 그 소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약 그때 그게 군복인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상황의 긴박함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올가는 처음에 그 소년이 길 잃은 아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 밝은 불빛 아래에서 그 소년은 군복을 입은 어린 군인이었다고 해요. 올가의 눈에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동양 소년이었기 때문에 올가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스마트폰 번역 앱을 이용해 소년과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올가가 그 소년의 이름을 물어보니 철수라고 했대요. 철수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초조해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마치 도망자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올가는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철수를 밖으로 내칠 수가 없었대요. 인간적인 연민이 공포를 이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철수가 배고파 보여서 올가는 일단 밥을 먼저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철수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올가는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 둘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대화를 듣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철수는 사실 정규 군인이 아니었는데 그저 군대에서 자비를 돕던 꼬마였다고 합니다. 주로 배식을 나르며 간간히 배를 채우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북한군에 갑자기 병력이 부족해지자 철수를 포함한 어린아이들까지 전선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 철수는 절대 가기 싫다고 했대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철수뿐만 아니라 18살도 체되지 않은 꼬마 아이들이 이번 파병에 많이 강제 징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나이 든 군인들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처럼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러시아에 도착해서 군복을 맞추는 순간 철수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사실을 깨달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반드시 탈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다행히도 철수는 작은 희망을 봤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 감시가 덜했고 이를 틈타 철수는 어느 날 밤 몰래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고 우연히 올가의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했어요. 올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너무 곤란했대요. 철수를 그대로 러시아 경찰에 넘기자니 아예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러시아 기자에게 알려주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대사관에 데려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였고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 철수를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다고 했죠. 저는 처음 이 집에 도착해 철수를 보자마자 이건 정말 특종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느꼈어요. 이건 철수와 올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올가는 철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어요. 철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올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종일 고민을 했다고 해요. 참 이상하게도 올가는 짧은 기간이지만 철수와 함께 지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집안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냈대요. 올가는 철수의 꼼꼼한 청소실력과 뒷정리, 능력에 놀라 물어보니 철수는 국한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대답했대요. 철수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들었고 그 탓에 철수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철수의 모습을 보며 올가는 문득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다고 해요. 올가의 아들은 불행위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그 후로 올가는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가엾은 철수를 보면서 올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고 해요. 자기도 믿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설명했죠. 처음엔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평화로운 곳으로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올가는 미국 기자가 철수를 대사관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대요. 만약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들키더라도 미국 기자인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했죠. 사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만약 러시아 군인이 미국 기자인 저를 어떻게 했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그러면서 올가는 저에게 부탁했어요. 철수를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데려가 줄 수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저 특종을 찾아왔었지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올가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기를 통해 철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북한에서 파병된 군인들 중 자진해서 러시아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군인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철수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에게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진짜로 싸울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로 파병을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한다고 철수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로 가게 됐을 때 북한군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철수의 대답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이번에 징용되면서 떠나 있는 동안군 당국이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겠다는 약속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배불리 먹여주겠다며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해 싸우고 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철수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이나 다른 군사 관련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행되는구나 싶어 안타까웠죠. 그러다 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어뒀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녔는지 물어봤어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상 그만뒀다고 했어요. 북한에는 의무교육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을 따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했어요. 생계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들은 무조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 역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봤고 철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남학생 두 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사실 그 두 명 모두 철수와 비슷한 또래라 도대체 무슨 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이하했죠. 알고 봤더니 임삼 플레이어의 한국 노래를 담아듣고 친구들에게도 들려준 것 때문이었는데 이 학생들의 가족들도 모두 연좌 제로 처벌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철수는 북한에서 탈북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만약 수용소에 가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해요. 더 끔찍한 것은 공개 처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철수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있는 날이면 2에서 3천명의 군중을 강제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로 총살이나 교수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날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게 두려워 많은 탈북자들이 한 손에 쥐약을 들고 도망친다고 해요. 만약 잡히면 바로 쥐약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철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철수는 자기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라며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 철수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저는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바로 한국대사관으로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면 그 다음 절차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줄 철수를 안심시켰어요. 철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한국대사관이라면 반드시 이를 제대로 처리해줄 거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우리는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대사관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직전 올가와 철수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크해졌습니다. 올가는 철수에게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올가에게 약속했던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올가가 특종을 쩐 제로 제게 요구했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올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그 돈으로 철수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는 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올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작 나라의 수장들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밖에는 택시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탔어요. 철수는 뒷좌석에 웅크여 앉았고 올가가 가져다 준 담요로 그를 덮어두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이라 그런지 아니면 타령한 군사들이 많은 건지 평소와는 다르게 검문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어요. 택시가 검문소에 다가갈수록 철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저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철수는 물론이고 저와 올가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검문소 앞에 도착하자 군인이 다가와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군인이 제게 신분을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이국 기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군인의 표정을 살피며 가슴을 조이고 있었죠. 다행히 기자라는 걸 밝히고 신분증을 보여주자 큰 의심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철수는 담요에 푹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포와 불안이 느껴졌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자 곧 직원이 나왔고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재빨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저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사관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파병된 북한군 중 타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어제도 밤샘 근무를 했다고 말했어요. 혹시 타령한 북한군이 대사관을 찾아올까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기자와 함께 올 줄은 몰랐다며 뜻밖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철수의 한국 여권을 만들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와 판단에 따라 그 다음 거처가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철수와 함께 한국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불안해한다면 얼마든지 동행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가 되자 철수의 표정도 조금은 안정되어 보였고 곧 우리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보안 심사를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 타령한 북한군이 많아질 것 같다며 공항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직원이 아마 바로 알아보고 찾아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봤고 직원은 여권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여권 정보를 보고 바로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철수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철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이건 제가 혼자 해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처음 그를 구해준 올가와 제가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함께 도와준 결과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자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북한에서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신의 앞길만 걱정하느라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철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대사관 직원의 말대로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직원은 저에게 잠시 밖에서 요청했습니다. 철수와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고 약 한 시간 후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제 철수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하나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고 하나원의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감탄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철수가 지내 곳을 꼼꼼히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 보였고 철수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았어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헤어지기 전 저는 제 연락처와 올가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그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글의 철수는 현재 한국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철저한 보안을 위해 가장 흔한 이름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의 비인간적인 실태와 전쟁의 잔혹함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얼른 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기자로부터 전해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쟁으로 참혹한 상황에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 둘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방사정장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에 대해 답한지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후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은임해제 조나자 카르타가 12일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의 운명은 다음과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얼망하는 것은 세 가지 지적재산권 계약제도 마케팅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허가 없이 KF-21을 수채 버전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 다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항 중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험정 지속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제는 예를 먼저 KF-21 보람의 핵심 4대 기술을 마스터하면 지상 레이더와 같은 아이생 제품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KF-21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 전략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이가 없는 태도는 국내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전국 한국은 그 만관계를 생각해서 함께 가려고 했지만 무산될 가늘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UAE와 플라드가 새로운 피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펄쳐지는 서울 ADX의 KF-21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전세계 관계자 이 보러 오는데 인리의 빈자리를 많은 나라들이 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사태로 방한이 취소된 UAE 대통령은 그럼에도 물고하고 투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고 방한을 인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쫄라드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지금부터 KF-21을 노리는 나라들의 음직입과 한국이 새롭게 내놓는 기술과 계획들에 대해서 지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KF-21은 에미레이트의 항공이 아니었다. 폴란드 디펜스24 폴란드 메제시펜스24 가 지난 20일 KF-21이 UAE의 항공이 아니었다라는 인상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주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아람의 유수한 메제들이 UAE가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KF-21 개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MOU를 재결해 확정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위사업정이 UAE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KF-21 개발에 UAE가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호 밤시첨 대변인은 국발부 전래브리피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를 확인한 과사실무근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협력관계를 고려해서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라드를 하란 것 형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폴라드는 지금 한국과 거대한 발산 이자계엘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해 블로기를 함께 개발한다는 구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UAE가 끼어들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자리를 자제하자 지난주 폴라드 에서는 자신을 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눈뜨고 담았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사철이 UAE와의 참여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자 폴라드 에서는 길자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FA-50에 이어 KF-21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를 UAE에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 에서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정보 홀릭 이라면서 전투기 분야 에서도 폴란드 와 한국과 의 협력 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 했습니다. 디펜스 24는 UAE는 실제로 KF-21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획득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획시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지금 FA-50에 이어 KF-21까지 도입 도입 부터인 수월 예절 이고 한복 주력 전투기 F-16 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FA-50 48대 까지 일주기 주기 탄이다. 폴란드 가 F-35A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KF-21 도입 하려는 이유를 최근 미국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스브라운 미 공군 잔모 총장은 오토부터 6세대 전두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싸지만 운영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 입니다. 이에 KF-21 이 그 대안책으로 떠오르는데 F-35 운용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 비용 부담과 정지적 문제로 F-35 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블록 2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 비용 부담과 절치적 문제로 F-35 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블록 2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앙산되는 KF-21 블록 1은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열발탐재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이고 2029년부터 양산틸 KF-21 블록 2의 하드웨어는 를록 1과 거의 동일하지만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계량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압 작전이 모두 기능한 다목적 전투기 입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 이그저 운용비가 저렴하고 F-35 의 대만 책으로만 KF-21 선택하는 게 아니라 KF-21 원대한 계획도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삼환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폴린드는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군이 납선보였던 FA-50 과 함께 KF-21 확장성과 무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카이와 폴란드는 함께 나서 폴린드와 인전한 슬로비키아 물가리아 등 나도 회원국 주요 관계자 만나 FA-50 과 KF-21 대학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에게 현장에서 무엇보다 6세대 전투기로 의 진화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4.5세대로 알려진 KF-21 스텔스 7로 변하는 5세대도 아닌 6세대 전투기로 진해된다는 것을 통보한다는 것은 KF-21 은 블록 3에 가서도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F-35 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 확보가 심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적외선 대역에서도 안 잡히는 스텔스 메타쿨지를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먼저 특허를 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멀한 건쟁 속에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세대 메타물질은 이전의 스텔스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물질은 해리포터의 마법 망토를 구현할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망도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많고 망도 뒤의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전투기에 입혀 마법 망토 저런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전투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 적두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물질을 스텔스에 적을 하면 레이더가 쓴 전파가 전두기에 출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두기의 위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급 F-22나 F-35에 적용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6세대 전투기에 넘어 완벽한 스텔스기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게다가 KF-21 6세대에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 등 까지 개발하고 있어 지금 계획대로 라면 당장은 효율적인 4.5세대를 사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두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투기 2대를 단재한 화굴기가 바르샤바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FA-50은 지난 7월에 첫인도가 되어 현재까지 층육대가 인도되었습니다. 해말까지 12대가 인도된다고 하는데 현재 배송 속도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공약의 거점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목표는 폴란드를 통해 FA-50을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KF-21 도입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 에서는 폴란드가 거점이 된다면 아시아 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아스트로 이완이는 FA-50의 도입은 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진지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아세안 11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납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물과 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번째가 카이의 FA-50 블록 20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대한 것에 대액은 임의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의 비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과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다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험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영접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에 구입으로 KF-21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거졌고 비용들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납아시아 국가들은 KF-21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앞으로 KF-21이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며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 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F-21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다면서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 밖에 없어 국가에서 꿈틀 갖고 세일째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KF-21을 만들 때 수출혈으로 만들었고 스탠스 기능 까지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KF-21 개발집은 항공기는 초창기 연계 개념에 들어있지 많았는데 중간에 개발하다 이것저것 보니면 붙어가지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KF-21은 붙어 그로 부분들은 유에 두고 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KF-21도 무장능력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형상자체는 이미오세대스 실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KF-21은 F-4와 F-5 또는 KF-16을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F-15K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보다는 무장능력이 우선시됐고 애초부터 스텔스기 용도로 개발한 전투기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블록에서는 공대지능력을 갖춘고 블록3에서는 스텔스 기능 안전화감 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을 3회 F-35보다 한재대 항산권 스텔스 기업 그러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서유럽이나 중국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높은 수순비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국방과 경구소가 공개한 나노 공맥구조 고근 자기 밥경 상고 성능 스텔스 재료 기술입니다. 이것은 F-35에 저금된 RAM 레이더 업스페인트 과 RAS 레이더 흡수구조제의 높은 중당을 해결할 수 있는 나노 공액 구조 고분자 기반의 스텔스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국방과 경구소의 새로운 레이더 업스페인트 RAM 는 우레단 계열의 도료 페인트를 기반으로 여기에 나노 공액 고분자 유전 손실 재료 쉽게 설명해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티 소재와 자성 손실 재료 레이더 8을 열로 바꾸는데 사용렬 잘 섞어서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밀리미터 단위의 두께로도 90% 이상의 전파를 수 능력을 얻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텔스기의 무게를 크게 줄여 무장 단재단을 늘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삼음에서는 스텔스 기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적용과 유인복 합체계 운용 구현으로 6세대 전두기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이 UAE와 폴란드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떨쳐내고 KF21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큰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터부터 22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 아데스 2023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35개국 550개 시가 참가 지난 2021년 28개국 440개 업체에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UAE 대통령도 이번에 방한에 아덱스에 참가하여 국산 무기와 업체 부수 둘러볼 예정인데 이번에도 대협 계약 소식이 나오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플린드와 한국의 이자 발산 계약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닫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음직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라드 발산 업체 HSW가 중국에게 매각한 공장을 되찾아 왔습니다. 중국 회사 리우공은 세계 최대 건설 기계 제조 업체 중 하나로 라드에게는 최고의 투자 회사 였습니다. 당시 HSW는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제철소 공장을 이 회사 에게 팔았지만 최근 이 건물 기계뿐만 아니라 550 명이 넘는 직원 까지 복귀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현재 연간 5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크랩 자주포 생산량 100대로 늘리고 또한 보병 전투자랑 박격포 천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에게서 도입한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하니까 이제는 중국 회사 에게 공장을 비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사일 플린드 정부가 예산을 넘어 국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방산이자 계약을 하면서 대출 한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를 자입할 수 있는 기급 재정 계획을 제출해 쓰딘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은행에게 대출 금액을 늘 넣 탈라는 요구를 접고 이제는 자신들이 기급을 직접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이렇게 한국산 무기 도입과 생산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지난달 28일 특이한 수정을 거친 플린드 크랩 자주포 가 우크라이나 에서 처음 발견딜 이라는 제목으로 라온 사진을 게재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 러시아 가미카제 드론에 맞서 폴란드 크랜 곡사포 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지 취하기로 결정 했다며 사진에서 보이듯이 포탑 보호하도록 간접 케이지 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크랩 자주포 가 전장 에서 맹활약 을 하자 러시아 군의 최우선 표적 중 하나가 되었는데 러시아 군은 오로지 크랩 자주 포를 노리고 있는 생활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인 이계속 에서 그들에게 크랩 자주 포로 큰 손실 입혔 기 때문 이었습니다. 크랩 자주 주제 우크라이나 대신 크랩 자주포 가 전선 상황을 변화 시켰다 라고 까지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인들이 크랩 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라는 소재목 을 닫고 크랩 자주포 는 개별 러시아 부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제 박격포 정착지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가능한 발사거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높게 평가하는데 그들은 놀라운 기동성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게는 거의 50년에 달하지만 최대 속도는 60km 주행거리는 최대 400km 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중포가 행군 위치에서 전두 위치로 전환되는데 약 30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절확설 놀라운 기동성은 K9차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최대 국제방 산전 시회 아덱스 2023은 중요한 기절이 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군비 증강 의 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간력 하면서도 신속하게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덴 을 갖춰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줄들의 부유한 국가 이 대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군이날 군사 퍼레이드에 LSAM 과 현문들 한국협 3축제 개가 첫선을 보인다고 해서 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 이 엄청 기대했던 현무 가 모습을 드러내지 만하근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20윤짜리 현무 54일을 3D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10톤짜리 괴물미사일이라면 이러한 혈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D로 봐도 굉장해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국발부가 발표한 잠수함을 괴물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 경구소가 잡수합신협 시스템에 탑재되는 미사일 무게가 최소 10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재래식단 두 중 가장 무겁고 현무사보다 크기가 큰 현무 탄도미사일의 SLBM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SLBM은 캡슈화되어 있다면 100미터 깊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하군의 초신 3000동급 이상 KSS-3 환장을 위한 이세롭고 강력한 SLBM과 정교한 발사 시스템이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퍼라와 균열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우탄도미사일은 올해부터 대량 암산되어 실천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우는 올해 초부터 시험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의 말부터 암산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험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군은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발을 배지한다는 계획인데 현무우는 미사일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부대인 1200대대대 등에 배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국방컨벤션 국방무주 영사일 전락포럽에서 일만양탄이란 놀라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사일 전문가로 30년 이상 근무한 납세규 전임 국방과학연구소 소질이 꺼내든 전술로 일만발의 제레식 미사일로 한발의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200발의 미사일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날세규 소장은 미국이 신재로 북한을 겨날해 SLBM이나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기능성이 크고 이본도에서 폭격기가 출격해 반나점은 지나야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에 북한이 핵폭격을 받기 전에 또다시 이자액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전에 항공이보 복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무기에 비해 비행무기는 파괴력이 매우 낮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11박 10K 이동을 따 보목으로 초대형 탄두 팀도 미사일 스무발이 필요하고 북한이 수소단 한발 300K 터를 발사할 때 초대형 탄두 미사일 200발로 보록하며 그에 상용하는 피해를 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항단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이 서둘에 대한 전술핵 공격 에 성공 에도 비례적 대응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들 주장한 남세규 소장은 전직 ADD 소장 이었고 국방과 경구소 에서 미사일 해기 합업적 과 경력 이 대단 했기에 지금 이러한 전략을 무리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국의 핵문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무조건 핵무기 보유였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기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이자 세계대전 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두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격 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얼구기 독일 드레스덴에 3일 동안 3000톤 이상의 폭격 을 한 것과 도쿄 대공습 에서 미국은 2400론 이상의 폭격 으로 초토화 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단 한발로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수백발로 공격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미사일 기술 모든 것을 건 살태 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에서 쏘는 신험 공대압 유도단원 개발하고 있습니다. 골골 말사 초를 쏙 미 시일에는 두 가지 국방과학연구소는 더티드 램젯 엔진을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직경은 약 200mm로 AIM-120 AMRAAM보다 크고 AIM-7 스페러 와 가갈 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양산되는 KF-21 블록 1은 영국의 미사일이 MBDA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KF-21을 특가 이후 모델에는 한국이 장거리 더티드랩젤드 공대공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공 GII 천룡 천룡으로 불리는 공중말사 장거리 순알미자일 ALCM 개발이 순조 배진행 그고 있습니다. 이기에 하나와 카이는 KF-21용 공중발사 타도 미사일 ALBM 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계획은 전영역에 대한 실시간 타격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형 독침 전략에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각에서는 한국이 조만간에 핵잡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는 지난달 7터부터 18일 성인 3242명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진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갑한 비물은 50%였고 49%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3%가 잔성했지만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공화당 지지증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말고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가 지휘했던 공화당은 미국이 왜 지켜주냐며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절수까지 거론하고 미국에게 큰 먹가들 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싱턴 포스트지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달 15터부터 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들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76명을 기록해 두 후보 긴 차이가 9%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트럼프가 재집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다시 진권하면 정말로 곰에 한국의 핵개발을 휴욕하겠다는 말을 실에게 옹카할 수도 있다고 보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해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24개월자로에서 나오는 재절이 물질에서 핵탄두 제조에 사용하는 방대한 아래 플루 도움을 추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주에 건설 중인 소음 원자로는 앞으로 핵잡수함 개발음으로 쓰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게 탄투 중관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집권이 핵보유를 보았습니다. 최근 북러간의 밀착과 북한의 핵공격을 잘수함 개발들 한반도의 안보상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들 맹강화로 맞서고 있으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십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국제위상에 타가올 수는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선대하였고 결국 미국의 인장을 받아 국제적 위심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 개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일만양단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며 폴란드를 비롯한 전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간력한 미사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